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N수 물리학원 학습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인스타 감성으로 페이지를 뽑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N수를 시작하는 학생들, 제수 또는 N수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퀘스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즐겁지만은 않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1년을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퀘스트 얘기할 때는 좀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전달하고자 좀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N수 물리학원 학습 가이드는 N수라면 이렇게 학습하라 라고 밑에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요 좋아요는 0개네요 저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좋아요 누르지 말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내자 알겠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N수의 시작은 일단 겸손하게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그 겸손함의 시작은 뭐겠어요? 당연히 반성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다시 좀 하게 됐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만의 또 미래 설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선택을 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또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제수종합반 같은 데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지금도 뭐 한 학원 정도는 제수 정규반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구합니다만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학생들을 계속 받아보니까 아 저렇게 자신이 선택을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저렇게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군대도 사실은 가면 고생스럽지만 또 끝나고 나면 또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여튼 이 2025 수능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반성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작년에 출제된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2025 입시 변화된 것들 과탄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수능 물리학원 분석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괴로워했죠 작년 6편 끝난 다음에 출제 기조가 좀 바뀌면서 초고난도 문제들을 배제하겠다 다만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변별력을 유지한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고난도 문제 안 나오니까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착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됐어요 실제로 나오고 나니까 비교적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여튼 정답률이 매우 낮은 초고난도 문항들을 배제한다고 해서 했는데 물리는 최고 5단 문항이 32%짜리가 나왔고요 30% 수준 문항이 3문항이었습니다 물리는 사실 큰 변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차피 30% 미만 문제는 아주 호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 때는 몇 년에 한 번, 3, 4년에 한 번 꼴 20% 미만은 거의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초고난도 킬러는 물리는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래도 변화는 좀 있었죠 그렇죠? 30% 때가 조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변별력을 유지하겠다는 거에 방점 찍힌 게 우리한테는 더 큰 변화였던 것 같아 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한다는 것보다 작년 수능이, 2023 수능이 좀 쉬웠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어려운데 왜 등극컷 높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거 글 쓴 사람들 반성하세요 쉽게 낸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변별로 유지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듣고 앞에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냐는 말이야 그래 놓고 왜 시험 어려워졌는데 등극컷 높냐 그래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거지 그러니까 등극컷 높게 나온 거지 그리고 적당한 등극컷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던 것뿐 아니야 그렇죠? 기대를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당한 등극컷이에요 그 정도 난이도에서 한 45,6 정도 되면 적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반성부터 좀 시작하셔야 돼요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뭐 준킬러 문학의 비율이 다소 많아져 작년보단 많아졌죠? 2023보다는 많아졌죠 근데 2022, 2022학년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가 적당했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난이도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기대한 거에 따라서 어려웠다 쉬웠다가 판단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렵다 쉽다라는 거는 비교급 아닌가? 비교급 그렇죠? 언제나 출제되는 것보다 어렵게 공부하는 게 항상 입시의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걸 잘못 설정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부터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뼈 아프겠지만 여러분들이 반성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탐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과탐 공부를 한 것도 등급컷이 좀 높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역학 문학의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뉴턴 역학은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안에 3개나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물리학원에서는 중요한 게 뉴턴 역학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시 이슈 잠깐 얘기할까요? 2024 수능, 너희들이 본 수능에서는 50만 명 정도가 응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어 아직 응시자는 발표가 안 나왔거든? 지원자가 50만 명쯤 되고요 재수생 비율이 31%, 31.7%, 약 15만 명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의학학 계열 선호도가 대단히 높고 현재 정말 높죠, 그렇죠?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킬러문학이 배제된다는 것을 쉬워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친구들이 재수생들 계열에 합류를 한 거죠 대열에,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대단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24 수능은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한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탐응시 23만, 사탐응시 23만으로 반반이에요 문의과가 반반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학원 같은 거 다니다 보면 입과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과목 응시 인원이 예상과 달리 과목별로 한 천 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잖아요, 투 표점, 4월부터 시작되는 표점들 난장판이었죠, 그렇죠? 만점 표점 83,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것들이 6평, 9평으로 가면서 안정화가 되고 안정화가 돼도 표점이 높은 것으로 보아 최상위 학생들이 툴을 안 벌려다가 다시 수능 응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원수가 증가를 했다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표점 상승의 효과가 최상위권 학생들을 끌어모은 효과가 있고요 내년도 여러분들이 투과목들을 소신 있게 선택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안정이 되겠죠, 더 안정이 될 것이고 서울대가 툴을 안 봐도 갈 수 있지만 툴에 대한 가산점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 서울대를 목표를 하는 친구들은 툴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줄지 않았다, 4천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알겠죠? 생명만 6천 명대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4천 명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최상위 학생들은 소신 있게 선택해 볼 만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점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고요 2025 입시 변화, 문의과 통합 교육 과정 취지에 따라서 수능 필수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는 학교들이 늘어났는데요 17개인가 추가가 됐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차 지원이 형식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사탄보고 자연계열에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막고자 가산점들이 대거 실시가 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과탐본 친구들한테는 가산점을 주겠다 학교에서는 이제 막겠다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다 폐지를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난 싫다 약간 가산점으로 과탐의 가산점을 줍니다 당연히 반대쪽 사탐도 가산점을 줘요 문과 기효로 올 때는 사탐의 가산점 그럼 이게 과탐의 중요도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국어에는 가산점을 안 주지만 과탐에는 가산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도가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과탐 두 개 합치면 지금 국어보다 월등히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고려대 논술이 7년 만에 다시 도입되어서 344명을 선발한다 연세대 논술에서 과학 논술이 폐지된다 성대, 중앙대에 이어서 과학 논술 실시대학은 이제 경희대 의학학계열과 서울여대, 아주대 의학과 정도만 남아있다 의학학계열 이슈 인원수를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안개 속이고요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사들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전국의학학계열은 현재 발표된 것으로는 6617명이고요 의치한 수야, 그렇죠? 상위 1.5% 이내의 실력이 돼야 되고 의학학계열 선발을 할 때 정시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37.1%, 학생부 교과가 31%, 학생부 종합은 27% 논술 위주 3.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25 의대, 수학과 과탐 지정하는 학교들이 있어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23개 의대 전용에서 미적분 기아와 과탐 필수 지정했습니다 알겠죠? 저런 것들을 폐지하라고 하지만 의대만큼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학교들이 23개 전국에 의대가 몇 개쯤 돼? 한 40개쯤 되잖아요 40개 중에 23개가 수학과 과탐 지정 나머지는 다 과탐 지정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사탐 보고 의대 못 온다고 이건 둘 다 지정한 거고요 나머지는 과탐을 지정하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 알겠죠? 가산점은 당연히 있고 알겠죠? 그만큼 의약학계열 가려면 과탐을 필수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과탐하려고 하잖아요 자, 과탐 가산점들 발표가 다 되고 있는데요 성대는 과탐을 지정했는데 지정하면서 또 과산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탐이 중에 더 높겠죠 고려대는 과산점은 없지만 과탐을 지정했어 사탐 보고 자연계열 못 온다 자연계열 가산점 말하는 거야 중앙대 가산점 예정돼 있고 연세대 3%, 이화여대 6%, 한양대도 가산점 주겠다 동국대 3%, 경희대 4점 서강대는 2과목 중 최대 한 과목 변환표준 점수 0.5점 서울시립대는 두 과목 모두 선택하면 7% 가산하겠다 서울대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탐 지정하고 있고요 2과목 하게 되면 가산점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과탐 가산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만큼 과탐은 중요하다 N수 과탐 학습의 방향성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이런 것들 변화가 있는 걸 꼭 알아두시고 N수를 할 때 과탐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온 것도 있지만 했는데도 안 나온 것도 있어 그렇죠? 직전 수능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탐구 선택을 좀 빨리 해줘야 돼요 알겠죠? 탐구 선택 뒤에 나오는데 탐구 선택을 막 바꾸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많이 한 게 항상 유리해요 알겠죠? 많이 한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정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말고 많이 했던 걸 선택하시고요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는 게 맞고 물1이 인원수가 적긴 합니다만 화학이랑 물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물리가 조금 더 많긴 한데 올해는 물리가 많았는데 그래도 생지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리, 화학이 그렇지만 인원수가 6만 명 가량 되기 때문에 지원자로는 6만 9천인가 그래요 물리원이 23만 명 중에 입과생들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무슨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불리하다 그건 원과목에는 사실상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그냥 공부 안 했으니까 많이 하는 거 하자 생지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나 화학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원수 때문에 물리, 화학을 포기하는 건 바보 짓이야 알겠죠? 그러기에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명심하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뭐 생지 많이 하는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잘하는 과목이 있을 때는 그 절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튼 이 N수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아까 시작할 때 겸손한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개념 공부 안 하고 자꾸 문풀부터 하려고 하는데 올해 재수행단 때 물어봐 9평 끝난 다음에 개념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4페이지는 담았는데 1, 2페이지를 틀리기 시작해요 이런 게 이제 6평 끝나고 좀 늦으면 9평 끝나고 나타난단 말이야 그때 개념 공부 막 한다니까 애들이 그러지 말고 정도를 밟아가라고요 올해 작년 수능이 직전 수능이 반영된 개념 강의를 반드시 다시 수강을 하면서 새롭게 선별된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새롭게 출제된 신상 기출들이 포함되어 있는 신상 기출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백문항이 넘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킬러부터 하겠다 바보 짓이야 알겠죠? 1년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탐에 있어서는 긴 시간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세요 작년에 물리 1등급 받았던 친구도 개념 강의부터 다만 뭐 개념 강의가 길기 때문에 수강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못 듣겠다 뭐 그러면 압축 개념이라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새롭게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고요 출원형 핵심 문제들 일반적으로 과거에 킬러라고 불렀던 것들인데 출원형 핵심 문제들은 여름 전에 그러니까 6평 전이 가장 좋아요 또는 6평을 끼고 여름방학 전 재수생이라고 하면 이제 7월 중순 전 이때 학습을 좀 잘 해두시고 7월 이후에는 N제 실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초반만 잘 잡으면 돼 개념하기 싫을 거야 그쵸? 기억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5판입니다 금방 사라져요 사라지기 전에 공부를 해놓으면 수능까지 갑니다 재수생들은 근데 그걸 다 사라진 다음에 8월, 9월 달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또 밑바닥부터 개념들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킬러는 사실 N수생들한테는 잘 안 까먹어요 기본 개념들을 까먹지 그런 것들을 꼭 겨울방을 통해서 해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작은 개념학습부터 해주세요 과탐 선택 빠르게 해달라 아까 얘기했었죠 유불리를 고민하는 시간에 선택과 집중하자 최상위 학생들은 과탐학습시간 최상위 학생들 과탐학습시간이 주당 8시간 정도 됩니다 과탐 하나에 현재가 그런 상황이잖아 두 개 합치면 16시간 돼서 국어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상위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과탐학습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두 개 합치면 15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중상위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취약과목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두면 되는데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초반에 한 두 배 정도 해주셔야 돼요 초반에 주당 10시간 이상씩 한 15시간씩 과탐 하나에 투자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나올 것이고 과탐은 중요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위 학생들도 상당히 과탐학습을 많이 한다니까 지금 수학을 25시간에서 30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주간, 주당, 주당 한 주에 과탐 두 개 합치면 15시간에 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야 15시간에 20시간까지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뉴턴 역학은 손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자, 커리큘럼 얘기하면서 학습 가이드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입문 강좌가 있고요 제 강좌에는 내 이름 물리왕 그리고 개념 완성은 물알체 개념 완성 기출 300 베이직 올해 기출 300 베이직과 플러스로 분리가 됩니다 기본 초중급 난이도의 기출 300개 중상급 문제의 기출 300개를 분리해서 올해 진행이 되고요 특강 특강은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 리뉴얼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300 전범위 예상 문제로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 리뉴얼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문제들을 남기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실전 300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추정 점검은 신상 기출과 1년 동안의 모든 커리 중에 가장 베스트 문제들을 포함해서 200문항 가량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추정 점검이죠 이게 정규 커리고요 모의고사 커리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16문항짜리 빅킬러 모의고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업투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4문제짜리 추론형 핵심 문항들을 모의고사 형태로 챌린지 타임이라는 걸죠 한 문항당 2분 30초, 3분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문항당 시간을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한 배 연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6회분의 업투 빅킬러 모의고사와 핵심 문항 모의고사 16회 이게 신설이 됩니다 알겠죠? 실전 모의고사도 한 회가 작년보다 증가를 해서 6, 8, 8, 9 이런 식으로 시즌 1 6회, 시즌 2 8회, 파이널 1 8회, 파이널 2 9회 6평 대비, 9평 대비, 수능 대비 2개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31회가 진행이 됩니다 풀 버전 그래서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큼 엄청난 모의고사가 매주 실시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온라인에서 온라인 통해 공부할 수 있게 모의고사도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할게요 자, 노베이스 학습 단계를 추천을 드리면요 노베이스는 무라일체 개념완성과 기출 300 베이지가 같이 병행하시면서 겨울 시즌을 보내시면 되겠고요 끝나자마자 특강과 기출 300 플러스 중상급 기출 문제 그리고 업투 모의고사, 빅킬러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일단 3등급까지는 빨리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16개 다 맞으면 3등급이야 알겠죠? 그리고 여름 시즌부터 실전 300과 풀 버전 모의고사를 최대한 여름 시즌 뒤로 밀어주세요 노베이스 친구들은 알겠죠? 그래서 특무 시즌 1, 2를 실전 300과 같이 하면서 만점 챌린지를 병행하면서 최종 연검 파이널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베이스 친구들 여기에 이제 옵션으로 진짜 문과에서 이과로 갓 넘어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전단계, 스텝 0단계로 내일은 물리왕 기초 입문 강좌죠 물리왕 강좌를 한번 보고 무라일체 개념완성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겨울 시즌 동안에 예, 예, 예를 해주면 돼요 겨울 시즌 일반적으로 3월 말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까지 포함되네요 알겠죠? 늦어도 3월 말까지 해주시면 돼요 유베이스 친구들 유베이스 친구들은 등급에 막론하고 개념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3등급 정도 이내에다 1, 2, 3등급이다 이런 친구들은 압축 개념을 생각해 보시고요 압축 개념 물론 시간이 충분하고 꼼꼼하게 개념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무라일체 개념완성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개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압축 개념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2월 말, 3월 초에 개강이 됩니다 알겠죠? 네 압축 개념을 하면서 기출 300과 기출 300 플러스 베이직과 플러스를 동시에 600개 문항을 한 방에 쫙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문제들 기출 300의 베이직 빨리빨리 쫙 신상 기출들이 100여 문항이 추가된다 그랬어 알겠죠? 100문항 정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푼 기출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40문항 가량이 추가가 되니까 새로운 기출 문제집 베이직과 플러스를 가지고 압축 개념과 함께 쫙 봐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엔 트다운 특강 하면서 유베이스 친구들은 이때 풀 버전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시즌 1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6평에서부터 등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유베이스 친구들은 알겠죠? 6평에서 일단 2등급 내로는 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기본 빅킬러 목욕에서 풀면서 풀 버전까지 함께 하면서 특강을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 빠르면 6월 실전 300과 특모 시즌 2 만점 챌린지 이걸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최종 연공과 특모 파이널 1, 2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주 뭐 자잘하게 이렇게 진행하진 않았으니까 크게 좀 러프하게 좀 봤어요 알겠죠? 개인적으로 조금 상황들이 좀 다르다면 Q&A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수라는 것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남은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도록 하시고 잘 계획하셔서 좌절하고 이럴 시간 없어 알겠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건강하게 체력관리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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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